오늘은 JBL 사운드의 참맛이라고 생각하는 JBL-L112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BL-4312나 L166과 함께 12인치 괴짝형 엠뻐라서 가정에서 좀 일반적인 가정에서 소화가 가능한 JBL 스피커죠. 빈티지 제품이기도 합니다만 빈티지라는 성향이라기에는 좀 느껴지지 않은 만큼 굉장히 젊은 느낌이 많은 그런 스피커입니다. 풍성하고 선명한 아메리칸 사운드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JBL-4312랑 우퍼 색깔이 흰색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두 스피커가 유사점이 좀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두 기종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JBL-4312는 통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저음이 굉장히 안 나오는 스타일이고 중저음이 L1112는 중저음이 굉장히 많은 스피커입니다. L166과 비교해도 저역이 훨씬 더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저역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귀로 들리는 저역 쪽의 양감이 굉장히 크다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작은 방 3평 이하의 방이라서 부밍이 나오기도 되게 쉽거든요. 벽하고 바짝 붙여놓게 되면 어느 정도 뛰어놀 수 있고 5평 이상의 공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 L1112가 가지고 있는 중저역의 아주 풍성한 풍만함이 나쁘게 들린다기보다는 저는 좀 더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 좀 더 현대기종의 음장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하얘 칼같은 모니터링 스피커 같은 그런 특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JBL-L12는 아주 안 좋은 스피커가 되겠지만 보편적인 분들이 선호하는 풍성하고 선명하고 시원시원한 스타일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JBL 스피커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여타의 12인치 괴창 스피커가 JBL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종들 중에서도 L시리즈, 그 중에서도 L112, L100, L120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들어보십사 하고 추천을 해주고 싶을 만큼 저는 대중적인 분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kg 정도로 약간 무거운 편이고요. 12인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붐잉은 좀 걱정하셔야 되는데 앰프 성능은 좀 구동력은 앰프를 거의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구동력이 좀 좋은 앰프 쓰시는 게 저음에 붐잉 생기지 않고 저음이 너무 늘어지지 않는 단점이 좀 저음이 많다 보니까 중력을 좀 마스킹한단 말이죠. 중력적 마스킹이 되고 저역이 벙벙거리게 되는 정도의 세팅은 JBL L112의 참맛을 느낄 수 없는 세팅이 되기 때문에 벽하고 5cm 정도밖에 못 뛰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0cm 이상, 20cm 이상은 최소한 뛰어놓고 앰프도 어느 정도 주면서 공간 5평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실패수 기준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존재감이 이렇게 저역이 많은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고역의 선명감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에요. 공사사라는 유닛을 사용하는데 JBL L66이 066 트위터라 더 상급이지만 이 트위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맑고 선명한 느낌, 맑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은데 아무튼 선명한 그러면서도 그게 너무 피곤하지는 않은 정도로 거침없는 사운드를 잘 내고요. 엘리5-12 버전의 미드레인지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다수의 JBL 라이오정에 사용된 준수한 좋은 미드레인지 유닛이죠. 아무래도 저역이 많다 보니까 미드의 중역대의 강조감은 좀 거의 없는 그런 편에 속하고 잔잔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잘 내주는 그런 특징입니다. 어테뉴이터가 있어서 고역하고 저역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역은 저역량감이 많은 스피커라 저역의 어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이것만으로 오히려 중고역을 늘릴수록 저역이 좀 더 적어지는 세팅이 되는 거고요. 이쪽을 내리게 되면 저역이 좀 더 많게 느껴지시는 그런 조합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마란츠 1300dc, 1180, 마란츠 2265 이렇게 해서 제 입문 시절에 한 번 또한 약 한 5년 전쯤에 한 번 더 두 번 정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대부분의 매칭에서 기본 중간 레벨 이상의 앰프라고 하면 대체로 좋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마란츠 기종에서도 좋았지만 뮤지컬 피델리트, FX22, 크렐, KSA150 대체적으로 다 좋았고 너무 힘이 없는 엔트리급 앰프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 3평 공간이지만 여기는 흡음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거의 한 5평, 4, 5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쪽에서도 상당히 좋았어요. 너무 작은 공간이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저역을 내준다는 게 정말 좋았고 저음 쪽, 중저음 쪽, 들리는 중저음을 즐기신다고 하면 부피나 가격을 고르했을 때 최고의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역의 응답성이 조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스피디한 음악, 그리고 좀 모니터링적인 특성으로 이용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확실히 별로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저역이 많은 게 좀 아쉬운데 JBL L112가 좀 마음에 드신다, 써보고 싶다 하시면 L96이 10인치 우퍼인데 2인치 차이가 아니라 통 자체도 더 작기 때문에 L96은 저역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아요. 그냥 보통의 수준인 거고 L112만 해도 굉장히 많은 느낌 들거든요. L96 또 하나의 방법이고 이 비슷한 구성인데 더 신형 계열로 나왔던 L100 같은 모델 L80T, L100T, L120T 뭐 이런 류의 톨보이화된 모델들도 상당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현재 JBL L112만 하더라도 중고가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현재 14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판매했을 때만 해도 한 10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8평 이상의 넓은 공간에서는 JBL L112가 저역이 양이 많은 스피커지만 존재감이 쭉 조금씩 적어지게 됩니다. 아주 넓은 공간에서는 상위 기종인 L150도 생각이 나요. 제가 L150도 써봤는데 L150는 저런 퀄리티도 더 좋고 스케일도 더 크고 더 호방하고 더 시원하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L150하고 L112가 L150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L112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L150 같은 경우 공간되시는 분들은 L112 괜히 비싸게 사지 마시고 거의 비슷한 돈에 월등히 상급기인 L150 쓸 수 있다라고 하면 L150 무조건 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자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평가와 평점을 한번 간략하게 매겨봤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만든 항목이지 이걸 절대 평가로 내린 건 아니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테일은 말씀드린 대로 소방한 저역이 아주 많고 선명한 사운드고요. 최적 장르는 팝, 가요, 락, 재즈라고 생각하고 추천 측은 저역 선호자, 풍성한 사운드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추천은 클래식 선호하시는 분들 좁은 공간에서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 매우 작은 볼륨으로 쓰셔야 되는 분들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음질이나 이런 부분 제가 점수 매겨놨으니까 별표가 5개 만점이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좋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 앞으로 리뷰하는 기종들에 따라 다 이런 부분 한번 매겨볼 거고요. 그래서 저의 오디오 오디오 총점으로 100점 만점일 때 저는 90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점수를 총점을 매길 때 위에 말한 음질, 음색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명성, 명성이 우수한데 성능이 실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 좀 마이너스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안 유명한데 매우 우수할 경우 너드벤치를 좀 주는 편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고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싼데 좋은 건 너무 당연하겠죠. 가격이 높지 않은데도 좋은 성능 내는 기종들에게 저는 상당히 어떤 기종이든 가격을 절대적인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점수를 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클립에서 예전에 녹음했던 거긴 합니다만 한번 또 다른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